네, 안녕하십니까, 알티비입니다. 방금 전 끝난 경기에서 울버헴튼과 번리가 0대0으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네요.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였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선발 출전에서 84분을 활약했네요. 황희찬은 이날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첫 번째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건 좀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울버헴튼 경기 내내 압도했지만 끝내 득점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노리치전 0대0 무승부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무승부였는데요. 사실 노리치가 19위, 그리고 이날 경기 상대 번리가 18위인 점을 감안하면 좀 아쉬운 두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승점 21점으로 6위권을 달리고 있는 울버헴튼인데요. 이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다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인 4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네요. 이날 경기는 울버헴튼의 우세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점유율도 65대 35, 그리고 슈팅 숫자도 16개 대 16대 6, 그리고 10개나 차이가 났는데요. 기록만으로 봐도 상대를 압도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결정력이었습니다. 슈팅 숫자 16개 중에서 유효슈팅이 단 2개에 불과했는데요. 이 중 하나가 황희찬 선수의 전반 25분 왼발 슈팅이기도 했습니다.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4번의 유효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했는데 이날은 득점에 성공하진 못했네요. 가장 결정적인 찬수는 전반 30분에 나왔습니다. 울버헴튼의 아담하트라우레가 상대 공격을 차단한 후에 폭풍같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모두 따돌리고 전반까지 침수를 했는데 그 전반에서 히메네스 선수가 왼쪽에 정말 프리한 상태로 있긴 했지만 자신은 이제 한 번 더 드리블 돌파를 치고 들어가면서 직접 슈팅을 시도를 했고요. 이게 정말 강력한 슈팅으로 나갔는데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말았죠. 완벽한 득점 찬수에서 골대브룬에 시달린 울버헴튼은 결국 승리를 챙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황희찬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날은 지난 노리치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공간이 생기면 계속해서 파고들려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그 상황에서 동료들의 침투 패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조금 더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슈팅 찬스에서는 과감하게 시도하는 모습도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후반 25분에는 자신이 직접 드리블로서 이제 중앙을 파고들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공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왼발 슈팅을 때렸지만 아쉽게도 수비에 살짝 걸리면서 네 골대도 이제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찬수.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이날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에 첫 번째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반 18분이었는데요. 중앙선 부근에서 이제 상대 수비수 메트로튼과 경합 상황이었는데 네 상대에게 팔꿈치 가격을 당하고 말았어요. 네 얼굴 쪽에 이제 팔꿈치 가격을 당했는데 그 후에 이제 두 선수가 넘어지고 네 뒤엉키면서 또 순간적으로 로튼이 팔을 쓰면서 황희찬을 좀 찍어 누르는 모습까지는 나왔고요. 이에 흥분한 황희찬이 이제 넘어진 상태에서 로튼의 얼굴을 네 팔로 조금 가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양팀 선수들은 조금 신경전을 몰려와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주심은 이제 두 선수에게 모두 경고를 주면서 상황을 마무리 지었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황희찬 선수의 대응이 경솔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저 정도 대응은 어찌 보면 좀 필요하다고 필요하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유럽리그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처럼 몸싸움이 치열한 무대에서는 이제 아시아 선수로서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고분고분 말도 안 하고 뭐 그런 이제 플레이를 당하고 나서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조금 네 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정당한 플레이를 하라고 상대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의미에서 좀 거친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상대와의 신경전에서 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네 퇴장당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신경전을 펼치는 거는 이제 심리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장면 이후에 황희찬은 이제 로튼 상대로 돌파라든지 그리고 또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12월이 들어오면서 이제 박싱데이 기간으로 12월 달에 경기가 7경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경기가 리버풀과 맨시티를 영거프 만나게 되구요. 또 이제 박싱데이 기간이 4경기를 더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경기가 아수날과 맨유전입니다. 워낙 빡빡한 일정이지만 또 그 안에서도 강팀을 상대로 연이어지면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올 시즌 순위 싸움에서 첫 번째 울버헴튼으로 쓴 첫 번째 고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경기 리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